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팬미팅을 앞두고 있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황용님 광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고속터미널역 그리고 영등포 타임스케어 등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 기회가 되신다라면 가서 충전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도 또 즐거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백투 봄날의 고백 콘서트 영상을 공유 드립니다. 우리 소속사 골든보이스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어젯밤 10시 26분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리고 어제 11시에 영상이 공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제 방송은 10시 59분에 10분 정도 일찍 끝내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용과수 소속사 주식회사 골든보이스입니다. 가수님의 우웅답하라 1994. 댓글에 열기가 뜨거운 밤입니다. 이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오늘은 가수님의 뜨거웠던 콘서트 무대 영상을 공유 드립니다. 친구들이 한 명씩 등장하며 가수님과 하음을 마쳤을 때의 환호와 열기 기억나시죠? 다시 그 장면을 추억해 보시면서 오늘 밤 우리 파란힐과 가수님이 한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황용님 영영콘서트시랑 장동열 태백이 함께했습니다. 무보정 라이브입니다. 우리 11시간째 됐는데 조회수가 2만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회수가 한 5만 정도가 되면 물론 오늘 안에 5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기 동영상 10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 유튜브 스밍 스태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팬 여러분들 오늘은 낮에 퐁당퐁당.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스밍도 하시고 그래서 이 영상 많이 스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용TV에서는 노래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래하는 영상은 올리면 안 되고요. 우리 황용씨와 장동열씨, 태백씨가 멘트하는 영상 올려줄 테니까 그때의 감흥 그대로 느끼시고 팬미팅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태백이도 따봉이에요? 네네... 진짜... 지금 뭔 잘못했지? 진짜... 영원히 삐졌어... 삐졌어... 지금... 과장...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이제 누군지 반을 아시죠? 네! 그래도 이제 또 혹시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팬분들께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태빙씨부터! 세워라 세워라 걸음질 좀 마라 정식. 가융이 큰 산이 되고 싶은 가수 태백입니다 자, 다음 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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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사회의 장동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애들이 결국 대상까지 따라왔네요 참 잘했다고요? 네 아니 제가 부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렀다면서요 네 어? 친구 아 오빠 친구라고 이게 아니라 제가 방송할때부터 이 대상까지 내리고 왔는데 이 대상까지 내리고 왔는데 이거 참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허랑이 새끼를 키운거 같아가지고 처음 무대때는 엄청 떨더니 근데 동열이가 좀 괜찮은거 있어요 근데 태백에는 아직까지 놀고 있어요 네 총수만을 아직도 먹고 있어요 나도 먹고 있어 네 처음에는 여기 다 영홍씨님 팬들이시니까 혹시 우리를 별로 안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구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영홍 세뱅이는 이렇게 좋은 무대를 저희가 써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저에게도 정말 큰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영홍아 고맙다 그래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안오도 되겠지? 내일까지만 할게요 그래 다음에 또 오라고? 네 따봉 따봉 뭐죠? 이 무대에 참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마 네 자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또 특별 무대를 준비를 했다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마지막이다 보니까 덜 떨고 잘할 수 있겠죠 많은 박수 보내주실 수 있죠? 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리 들어가 네 여보세요 네 영홍이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빨리 옷을 좀 갈아입고 올 텐데 좀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마 이 팬분들이 자꾸 만지면 별로 안 좋아하셔 알았지? 알았지? 알겠어요 아니 어느 순간 감자도 안되더라고 네 나도 안되더라고 네 항상 조심하기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면 안돼요 네 진짜 한눈파면 훈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후딱 옷을 벌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먼저 보여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갔다올게요 네 네 네 저희랑 놀종기 되셨습니까? 네 네 굿모닝 준비 되셨습니까? 네 저희가 무대의 하트입니다 옷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와요 또 세게 어때 섹시해요? 네 예 자 환자 아 춤세요 응 따봉이에요 아이씨 나한테 따봉주시겠어요 뭐 제발 제발 좀 따봉이에요 네 지금 뭔 잘못했지 몸에 삐졌어, 삐졌어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이제 누군지 다들 아시죠? 네 그래도 이제 또 혹시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팬분들께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태백씨부터 세워라 세워라 걸음 좀 치워라 안녕하세요 가윤이 큰 산이 되고 싶은 가수 태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